개념 193번 합성 함수의 성질입니다. 합성 함수의 성질은요. 첫 번째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두 개의 함수를 합성할 때 순서를 바꾸면 다른 함수가 된다는 거예요. 그 다음 세 개의 함수를 합성할 때 이렇게 합성 순서를 바꾸어도 결국은 같은 함수가 된다.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는 겁니다. 교환 법칙하고 결합 법칙이 헷갈리시는 분들은요. 교환 법칙은 연산이 한 개예요. 결합 법칙은 연산이 두 개입니다. 두 개의 연산의 순서를 바꾸어도 그래도 결과가 똑같으냐 그러면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 거고요. 교환 법칙은 하나의 연산이 있고 그리고 그 앞에 그리고 그 뒤에 연산 앞과 뒤에 있는 두 개의 위치를 바꾸어도 결과가 똑같느냐 하는 것이 바로 교환 법칙입니다. 그래서 교환이 위치 교환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fx가 x에서 x로 갈 때 정의역과 공역이 일치할 때 항등 함수하고 이렇게 합성을 하면 뭐가 된다? 자기 자신이 된다. 이건 합성 함수의 기본 규칙, 식을 계산하는 규칙을 알면 쉽게 알 수가 있죠.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. 밑에 두 개의 연산이 있고 gf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h를 합성하느냐 혹은 h와 g를 먼저 합성하고 그 다음에 f와 합성하느냐 하더라도 결과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로 표현한다고 될 수 있고요. 그것을 식으로 쓰면 이렇게 x 이렇게 되면 그 함수 식을 의미하는 겁니다. 그리고 순서 바꾼 거 그것은 그냥 결과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하고 이것을 식으로 표시하면 역시 똑같습니다. 이거 먼저 그 다음에 g 그 다음에 h 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다. 식을 구할 때는 이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.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개념 체크 보겠습니다. 보시면 여기 지금 g 합성 h가 먼저거든요. 근데 g 함수하고 hx가 따로 나와있지 않아요.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? 이 합성 함수의 성질에 결합법칙이 성립함으로 지금 주어진 대로 f 합성 g 합성 h 이것이 뭐랑 똑같냐면 f와 g 를 합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h 를 합성한 것과 어차피 같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죠? f랑 g 합성한 게 여기 이게 식이 나와있고 뒤에 hx가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이 그대로 그대로 써보겠습니다. 이대로 쓰면 f 합성 g 그 x 자리에 hx를 이렇게 넣겠다는 거죠. 그럼 hx 식을 넣습니다. 그러면 f 합성 g 가로열고 hx 식이 2x 제곱 플러스 3인 거죠. 그죠? f 합성 g x가 5 곱하기 x 플러스 6이죠. 자, 여기 있는 이 세모 자리에 그대로 세모 자리에 있는 걸 세모에 넣으면 된다고 했어요. 그래서 저식 그대로 5 곱하기 세모. 2x 제곱 플러스 3이죠. 플러스 6. 자, 이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10x 제곱 5, 3, 15에다가 1 더하면 더하기 21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문제는요. 식을 구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떠올리되 주어진 함수가 g 합성 hx 이 식이 주어지지도 않았고 또 f, g, h 따로 주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구할 방법은 없고 따로따로 구할 방법도 없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는 않지만 합성 함수가 결합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두 개의 연산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먼저,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함수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는 그 성질을 이용해서 풀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